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꺾이며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탐바가 있었죠. 연말까지 상승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거래되는 매물은 절반 이상이 아락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주요 금융권 수장들의 인사처를 앞두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최고 경영자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이번 회추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국내 주요 금융권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차기 회장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 NH농협, BNK 금융지주가 회추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지원, BNK 금융지주 회장은 이달 조기 사임을 했고, 손병환, 농협, 금융지주 회장이 오는 12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내년 3월 각각 임기가 만료됩니다. 가장 먼저 회추위를 구성한 건 신한금융입니다. 12월 중순 후보군 윤곽이 나오는 수순입니다. 농협과 BNK 금융도 지난주 임추위를 가동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금융도 올해 중으로 회추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신한과 농협금융은 현 회장이 연임을 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두 금융사 모두 올해 좋은 실적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용병 회장의 경우 올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고, 업무 수행평가 기준인 재무와 비재무 성과가 매우 좋다는 점도 연임이 가능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로 본다면 갈피를 종잡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에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연임에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이 대표적입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 회장의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거론한 데 이어, CEO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압박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전체에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금융업계는 이번 회추위를 두고 최근 금융지주이사회 의장단과 만남을 고려하면 이번 회추위는 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권의 시각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이번 회추위는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열강좌TV 김수빈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며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두고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보험사들은 두 자릿수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금융당국은 소비자 물가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취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실손보험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어 최소 1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 손실은 2조 8,600억 원으로 직전 해보다 적자 폭이 3,600억 원 늘어났습니다.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 등의 영향이 컸는데 보험업계는 올해도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 요인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보험료의 큰 폭 인상이 고물가 속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인상률이 더 줄어들 수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보험료 조정 주기가 돌아와 인상 시기를 맞은 3세대 실손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할지를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겨울 월드컵인 만큼 집에서 응원하는 이른바 집관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유통업계는 집관족을 사로잡을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쌀쌀한 날씨와 이태원 참사 등의 영향으로 집에서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는 집관족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자랜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TV 판매량이 직전 2주 대비 95%가량 증가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집에서 응원하려는 수요가 TV를 새로 구매한 영향입니다. 대형 스포츠 대회는 주로 여름 시즌에 개최됐으나 올해 카타르 월드컵은 야외 활동이 감소하는 겨울에 열립니다. 이로 인해 실내에서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TV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태원 참사의 영향으로 거리 응원 문화가 위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떠들썩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에서 관람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집관을 하면서 필요한 간식이나 치맥이나 이런 것 위주로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유통가는 집관족을 겨냥한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마트24는 축구를 보면서 즐길 수 있는 맥주를 할인해 제공하고 핫바 등 간편식품에 대한 증정 행사를 펼칩니다. 쿠팡도 축구 경기를 집에서 보게 될 고객들을 위해 응원 기획전을 준비했습니다. 집관할 때 먹기 좋은 간편식품부터 대형 TV까지 다양한 상품을 할인 판매합니다. GS25는 원스피리츠와 손잡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특별 패키지를 30만 개 한정 수량으로 판매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막을 올리면서 집관족을 겨냥한 유통가의 마케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진희입니다. 미국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며 급반등했던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레 증시였는데요. 한 주간 내림세를 보이면서 연준의 피봇을 기대했던 시장 분위기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바가 있었죠. 오늘도 또 내려가긴 했는데요. 원인은 무엇인지 국내 증시가 그렇다면 이 흐름을 다시 돌려서 산타랠리로 갈 수 있을지 전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보인 윤해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오늘만 놓고 봐도 그렇게 시장 상황은 쏙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시왕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오늘 국내 증시 둘 다 내림세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에 대비 1.02% 내린 2419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대부분 내림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는데요. 코스닥도 전거래에 대비 1.82% 내린 718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는 코스피는 5주 만에 1.6% 하락하며 반등 추세가 주춤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 상승률이 높았던 2차 전지를 포함한 IT 가정과 같은 업종에 대해서 차익실현 물량이 나온 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이달 초만 해도 잡히지 않은 물가에 미국 연준이 아무래도 공격적 금리 인상이 이어진 바가 있었는데 물가 지표가 조금 잡혔어요. CPI 지수나 PPI 지수가 지금 짚이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더 짚어볼까요? 미국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 몰두 둔화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10월 PPI가 4개월 연속으로 둔화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심리도 조금 움직였는데요. 현지 시간 15일 미국 노동부는 10월 PPI가 전월보다 0.2%,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8% 올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전월 기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4%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PPI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데요. 앞서 발표된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시당 전망치를 하회하자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지수는 명절 시즌을 앞두고 식품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됐다는 또 다른 지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MC를 통해 금리 인사 속도 조절론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입장들도 연준 위원들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단기 반등세가 너무 심화가 됐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이러한 기대가 좀 과도하다라는 발언을 최근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제임스 블라드 연흔 총재가 7% 금리 발언에 이어서 애틀랜타와 보스턴 연흔 총재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아닌 최종 목표 금리 수준이라는 의견인데요. 전문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업계에서도 연말에 랠리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갖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증권업계에서도 물가 둔화나 긴축 속도 조절이 나타나도 연말 산타렐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많이 반영한 레벨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특히 긴축 속도 조절 이슈는 최근 보였던 단기 랠리 장세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 반등 시도가 있더라도 업종별 순환매를 통해 리스크 관리에 힘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部의 윤해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일 1회 한국기업 거버넌스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힘쓴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경제와 정치 학계 등 총 5개 부문에서 대상과 혁신가상 각 1명씩 총 10명이 선정됐습니다. 우선 고 유일한 유한 양행 창립자가 경제 부문 대상에 선정됐고 정치 법제 부문 대상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황성택 트러스톤 자산운용 대표가 자본시장 부문 대상에 영예를 안았고 천준범 당근마켓 부사장이 경제 부문 혁신가상을 이창한 얼라인 파트너스 대표가 자본시장 부문 혁신가상 등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 심사위원장을 맡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동반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회 한국기업 거버넌스 심사위원으로는 강성북 KCGI 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김규식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발전이 꼭 우리 사회의 발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애만 겨우 거래되는 거래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하락 거래 위주의 시장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분기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 가운데 직전 대비 5% 이상 가격이 하락한 거래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앱 직방이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4분기 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매매 건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4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5% 넘게 내린 거래는 166건으로 전체의 올해 4분기 51.6%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 거래가 전체 거래의 과반을 넘어선 겁니다. 시장 충격이 컸던 2008년 금융위기 당시도 5% 이상 하락 거래 비중은 47%로 절반을 넘진 않았습니다. 반면 상승 거래는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전 대비 5% 이상 거래가가 상승한 거래 비율은 4분기 12.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으로 봐도 하락 거래 비중이 컸습니다. 아파트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금매나 급금매만 거래되다 보니 하락 거래 위주의 시장 분위기가 심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4분기 전국에서 15,540건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 값이 5% 이상 하락한 거래는 약 38%로 나타났고, 1%라도 하락한 거래로 넓혀보면 65.5%로 10건 중 7건에 달하는 거래가 가격을 낮춰 이뤄졌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전, 세종 및 대구에서 하락 거래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들 지역은 최근 2030세대의 매수세가 강했던 지역이고, 청년층은 주택 매수 시 상대적으로 자기 자산보다 대출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방은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부의 완화 체계도 불구하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높은 주택 금융 비용을 내야 한다면 하락 거래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방소멸대응 방안의 하나로 올해 도농유학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에서 농촌으로 학생들을 유학 오게 해 농촌의 문화와 공동체 활동을 배우게 한다는 추진데요. 내년에는 이 사업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홍권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농촌으로 유학 온 학생과 기존 학생들이 사이좋게 농촌 체험을 합니다. 학생들이 김장을 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이 같은 체험 학습과 방과 후 돌봄 학습의 주말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마을 활동에도 참여해 농촌 문화, 공동체 활동도 배웁니다. 서울에서 온 밥 잘 먹는 친구를 보고 밥 잘 먹지 않던 우리 지사 아이들이 시샘에서 밥을 잘 먹게 되기도 하고 지사 친구들 리코더 잘 부는 걸 보고 서울 친구들이 나도 잘 불어야지라는 생각에 밤새워 연습해와서 멋지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성장 자극이 되어서 성장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도시 학생들은 농촌 체험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현지 학생들도 반갑게 이대를 맞으면서 학생들이 먼저 상생의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서울은 거의 다 도시이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너무 시끄러웠어요, 거의 다. 그런데 여기는 조용하고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약간 친구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아요. 놀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행복해요. 강당에서 체육할 때 수가 적었었어요. 그런데 서울 애들이 오면서 재밌고 활기찬 학교가 된 것 같아요. 유학생을 포함해 가족 전부 이사하거나 협력 학교와 농가, 학년 성별로 학생이 원하는 농가나 유학센터에서 거주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조직 개편에서 교육협력 추진단을 신설하고 내년도 예산에 농촌유학 관련 신규 사업비로 11억 원을 반영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실군에서는 지사초등학교와 대리초등학교에 11명이 자연을 체험하며 공부합니다. 완주군에서는 두 곳의 유학센터에서 거주하며 동상초등학교와 운조초등학교에서 학습합니다. 다섯 가정에 나누어 9명의 가족이 된 현지인들과 교감을 나누고 2명은 유학센터에서 생활합니다. 지금 현재 27명이 와 있는 상태지만 내년도에는 1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거시설을 좀 확보해서 교육청과 시군이 협력해서 주거시설을 개선해서 충분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을 확보하고... 서울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재경도민회 및 전라북도와 협약으로 시작된 농촌 유학. 학력 인구는 줄고 젊은 세대가 수도권으로 떠나는 시대에 반대로 학생들을 농촌으로 유도한다는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웅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전력만큼 고마운 존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적자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른바 눈덩이처럼 적자가 불어나면서 자본시장 에서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죠. 미국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가 지난달 13일에 한국전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관련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한전의 적자가 엄청나죠, 지금? 일단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한전에 예상되는 적자가 한 30조 원에서 4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적자가 늘어나서 한전이 연료비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회사적가 발행하고 있죠.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 한전이 자금을 끌어가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이 한전 때문에 회사 재발행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금 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자 블랙홀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전은 당장 운영자금도 부족한데 여기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으로 인해서 휘청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학은 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으로 만들어진 학교로 올해 한전 미국 그룹 사회라는 곳이 내야 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7원 액만 710억 2천만 원이고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가로 내야 할 설립비 주산액이 3,454억 원에 달합니다. 또 여기 학교 운영비도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죠. 한전을 보면서 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멸종하기 직전에 공용 모습이 좀 연상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적자가 나면 한 푼이라도 줄인다라고 우리가 기업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줄이기는커녕 지금 나갈 돈만 남아있으니까 적자를 줄여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우려가 커지는 건데 여러 가지 방만한 경영도 있고 임금 문제도 있고 성과급 자체도 있었지만 에너지 믹스 쪽에도 문제가 있다. 이거 얘기도 계속 나오죠. 그렇죠. 일단 한전의 적자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에너지경제 재무분석연구소는 한전의 청정에너지 전환이 위태롭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전력이 재무 위기를 마주하게 된 근원이 한전의 화석연료에 대한 오랜 집착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한전 재무 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함께 한전 채권 투자자들에게 닥친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한 다음에 한전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미국 에너지경제 재무분석연구소의 연구원이죠. H. 제임스 일랑고는 화력발전이 한전의 발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료비가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크고 비싼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지난 10년 동안 한전의 수익을 악화시킨 주움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한전의 단계 수익성과 사업성에만 추정한 나머지 석탄과 가스 발전 등 화석연료에만 의존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은 것도 지적을 했는데요. 한전의 화력발전이 경영 위기를 추리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대응은 없었다고 말하면서 에너지 믹스를 바꾼다거나 사업 전략을 선회하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라고 추정을 했죠.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도 힘쓰지 못하고 현재도 자본 시장에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전이 보고서에서 한전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을 지금 넘어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구제금융을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주 신랄한 건데요. 그런데 이들은 한전의 신용등급은 이런 재무 리스크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의 자체 신용등급은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강등되었는데도 장기 신용등급은 한전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지급 보증 가능성을 근거로 해서 6단계에서 8단계 더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채권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한전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는 투자자들의 책임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화석연료로 인해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한전에 자금을 제공해 주어서 한전에 막대한 탄소 배출로 기후변화 저지와 에너지 전환 실패에 공동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나친 화석연료에 대한 집착, 정부의 암묵적인 지급 보증 한바디로 채권의 등급으로 올려준다는 얘기겠죠. 여기에다가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투자, 경영 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한전은 가스 발전을 우리는 늘리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 액화천연가스는 청정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말합니다. 또 친환경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녹색 채권을 발행하긴 해요. 그런데 다른 일반 채권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또 한전이 대외적으로 블루수소와 같은 기술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에도 미국에너지경제재무석연구소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블루수소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수소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 포집 기술은 개발 단계고 상용화에 대기에는 매우 비용이 높은 기술입니다. 기후단체들은 한전이 정부가 손해를 보전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경영으로 인해서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집착해온 것을 비판을 하면서 앞으로는 가격 변동이 심한 화석연료 대신에 신재생에너지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형편에서 무한정 신재생에너지를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탄소 프리의 대표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에너지, 특히 소용 모듈 원전의 SMR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적자 늪에 빠져있는 한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